안녕하세요. 금융연예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금융연구원의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학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과 금융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광노선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금융연구원 박춘성 실장님과 하나금융연구원 경영연구소의 정희수 소장님, 토론회 참석해주시는 패널 분들과 가계부채 정책에 평소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탄 없는 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면서 2021년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5%대에 이르렀습니다.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관리 노력 및 주택시장 안정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과당 경쟁에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촉발시켜 가계대출이 다시금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소비를 제약하거나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발 잠재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장기적 시기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내로 관리할 것입니다. 향후 대내외 경기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관계부채 간 협력을 통해 정책 모기지 공급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을 가계대출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한편 서민 실수조자의 자금외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의 실질적인 원리금 부담이 대출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 시기에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꾸준하게 관리하여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도록 할 것입니다. 부채는 양면적입니다.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내 집 마련 등 당장 현재의 소득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기회를 이룰 수 있게 하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잉 대출로 이어진다면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거시적으로는 금융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제약 등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SR 원칙 적용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교체를 축하드리며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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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